밀리터리 팟캐스트 어떤 탑3인가요? 맨날 탑3하면 베스트 기준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워스트 기준. 그게 생각이 든 게 어떤 거냐면 대한민국 공군이 전투기들을 많이 도입을 해왔는데 도입을 안 해서 다행이다. 도입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 하는 기체가 하나 있었어요. 그걸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탑3도 좋겠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봤는데 어떻게 보면 우픈 얘기죠. 비전투 손실이 가장 많았던 기체. 달리 말하면 흔히들 이런 얘기를 하죠. 과부 제조기. 과부 제조기가 사실은 때에 따라서는 다를 거예요. 성능이 정말 뛰어나서 적국, 적성국가에 병력 손실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무기체계들을 완전히 괴멸시키는. 그래서 과부 제조기라는 그런 별명을 얻을 수도 있고. 상대방의, 상대국의. 반대로 엄청 성능이 낮아가지고 문제가 많아서 전투 손실 내지는 비전투 손실이 있는 것도 과부 제조기일 수 있는데 전투 손실 부분은 우리가 참 슬픈 얘기니까 배제하고 비전투 손실로 과부 제조기. 그것도 플랫폼을 보면 항공 무기적으로 보자 해가지고 기준을 어떻게 뒀냐면 항공기 중에 특히 전투기 중에서 비전투 손실로 가장 악명이 높았던 거. 그러니까 비전투 손실이라는 게 전투가 아니라 일반적인 비행, 훈련 이런 거 하다가 추락하는. 또 임팩트 있는 게 항공기가 추락하면 사람 눈에 잘 뛸 수밖에 없고. 전투기 또 엄청 비싸잖아요. 그게 조종 한 번 잘못해서 떨어지면 내 세금 이런 얘기들도 되게 많이 있어서 최악의 전투기로 비전투 손실이 많이 났던 전투기를 꼽아주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후부 기종이라든지 언급할 수 있는 기종들을 한 번 얘기를 해볼까요? 우선 비전투 손실로 인한 전투기로 하면 예전에 그 풀업기 기준 것들은 배제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것들은 기록도 잘 나와 있지 않은 데다가 사실 비전투 손실이 그렇게 많잖아요. 생각보다 풀업기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제트기 시대로 넘어오면서 초기의 제트 엔진들은 굉장히 불안정하잖아요. 그리고 그 제트 엔진을 개발하는 설계 수준도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단 말이죠. 그래서 주로 1세대라고 알려진 기체들하고 2세대라고 알려진 기체들이 상당히 많이 비전투 손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중에서 우리가 가장 유명하다고 하는 게 미국의 F-100 시리즈죠. 제가 에드워드 공군기지를 방문을 했다고 했잖아요. 에드워드 방문하는 초입에 이런 게 있어요. F-100 시리즈가. 참 그거 밀리매니아들은 굉장히 좋아하는데 F-100 시리즈를 이렇게 원을 그리면서 전시를 한 공간이 있어요. 그 외에도 그런 사진들은 또 많죠. 흑백 사진도 많고 있는데 그런 F-100 시리즈들이 상당히 많이 떨어졌죠. 그 것들이 전부 다 후보가 올라올 수가 있고 또 유명한 게 3세대급의 기체 중에는 정말 최근에도 유명한 게 엄청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게 미그-21이에요. 특히 인도에서 엄청 많이 떨어지죠. 그래서 미그-21도 상당히 후보군의 하나죠.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도 하나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비전투 손실이 많았던 전투기는 제 이미지로는 F-104, 스타파이터라고 부르나요? 연필인데 날개가 달려있는 것 같은 거 있잖아요. 되게 날렵하고 빠를 것 같은데 추락을 엄청 많이 했다고 해서 저 깜짝 놀랐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그게 우리나라에 도입될 뻔했죠. 미국이 정책적으로 오방국에 제공을 했는데 특히 A급 오방국에는 F-104를 제공했는데 그걸로 엄청나게 피해본 게 독일이죠. 독일은 915대를 도입했는데 총 270대가 비전투 손실로 추락했어요. 900대 중에 200대가 넘으면 25% 뭐 이 정도 아닌가요? 30% 정도 되죠. 30%가 비전투 손실로 떨어졌다고요? 전쟁을 해도 그 정도는 손실이 안 나죠. 전투 손실도 그 정도는 안 나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F-104가 또 하나 국가 입장에서는 도입을 적게 했을 수도 있잖아요. 적게 했는데 거의 절반 가까이 떨어진 것도 있어요. 48%의 비전투 손실도 F-104에서 있었어요. 48%면 두 대 중에 한 대네요? 그런데 굉장히 아이러니한 건 사실 F-104는 원조 종주국이라고 할 수 있죠. 제 개발국인 미국에서는 생각보다 그렇게 안 떨어졌어요. 그 이유는 원래 F-104의 임무는 요격 임무예요. 방공 요격 임무. 거기에 특화되게 모든 게 설계됐어요. 그런데 돈이 없는 국가는 우방국이라 하더라도 원조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독일한테 F-104를 줬어요. 그런데 요격만 써요. 지상공격도 해야 되고 지상지원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특화된 기차를 이것 따로 저것 따로 도입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그냥 그걸 쓰면 되겠지 하고 그냥 썼어요. 예전엔 그랬죠.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마는 훗하게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체 잘못이 아니라 기체 운영상의 어떤 실수로 볼 수 있다. 그렇죠. 그래도 떨어진 건 떨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가장 손해를 많이 본 게 독일, 이태리 이런 국가들이고. 의외로 미국의 요구대로 요격기용으로만 썼던 국가들은 그래도 피해가 덜했어요. 대표적인 게 일본이죠. 일본. 그런데 우리는 우리도 원래 F-104를 주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뭐든지 주면 좋죠. 그럼요. 돈 한 푼 안 드리고 이제 제공받는 건데. 그런데 F-104는 그래도 T-1급 동맹국한테만 주니까 대한민국 자기들 살짝 T-2야. 당신 그랬어요. 그래서 F-5를 준 거죠. 그런데 이게 신의 한 수인 거지. 태기자님의 F-104 혹시 보거나 관련 이야기 좀 알고 계신 게 있나요? 네. 딜리터리 매니아다 보니까 책이나 이런 데서 읽었고요. F-104는 지상에 전시되어 있으면 굉장히 보기는 좋습니다. 뾰족뾰족하게 생겼잖아요. 뾰족하고 날개도 얇고. 그런데 일단은 저는 본격적인 항덕이 아니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왜 떨어지는지는 잘 모릅니다. 게다가 좀 문과 생기기 때문에. 하지만 지상에 주기되어 있고 전시되어 있는 거는 정말 보기 좋더라고요. 저도 사진을 봤는데 은빛으로 반짝반짝 뾰족하고. 하지만 하늘에 뜨면 위험할. 그러니까요. 비행하는 모습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설계 결함은 없습니다. 설계 결함 때문에 추락을 가장 많이 안고 비전투 손실을 일으킨 사실 대표적인 기체는 F-104의 기록 수준을 훨씬 넘어서는 거죠. F-104 같은 경우는 전체 2,780여 대 정도를 생산해서 떨어진 거가 한 전 세계로 봤을 때 한 500대 가까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 수준을 아득히 넘어가는 게 F-100이죠. 슈퍼 세이버. 슈퍼 세이버. 우리가 세이버댄스라고 유명하잖아요. 그거는 아예 설계 자체를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날개의 기체 설계를 완전 잘못해서. 이륙할 때도 위험하지만 특히 착륙할 때 조금 조종사가 실수를 하면 갑자기 기체가 들려요. 그다음부터는 조종을 어떻게 이렇게 해도 해보고 저렇게 해도 조종사가 해보니 맞게 댄스 추듯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이버댄스라는 웃지 못할 악명도 겪었는데. 그래서 추락된 기체 수가. 그 기체는 2,274대를 생산했는데 그중에 899대가 떨어졌어요. F-104는 비전투 손실로. 비교가 안 되는 데다가 조종사 입장에서는 진짜 이제 착륙하면 다행이다. 한숨 쉬고 있을 텐데 갑자기 조종이 안 돼. 그렇죠. 진짜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지금 대략 기체들을 꼽아주셨는데 저는 순위권도 관심이 있는데 순위권 외의 기체들도 조금 관심이 있거든요. 그 외에 등수는 안 되지만 또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운영을 했었던 세이버 전투기도 사실은 비전투 손실이 좀 있는 편에 속하는 기체였고요. F-86 세이버. 그렇죠. 그것도 그랬고. 그리고 2차 세계대전으로 넘어간다면 사실은 제로샌도 명성에 비해서는 비전투 손실이 많은 기체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진짜 국가가 애써서 조종사를 양성하고 기체를 만들었는데 그게 전투 중이 아니라 비전투 손실이 나게 되면 당사자나 당사자도 그렇지만 국가의 손실은 말할 나이도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슬슬 1, 2, 3위 뽑은 시간이 됐는데 항상 동메달부터 꼽았잖아요. 3위 어떤 기체를 꼽으시나요? 저는 최근에 악명이 높아져요. 이게 악명 순으로 저는 생각해 봤어요. 완전 개인 생각인데. 그래서 미그21을 꼽았습니다. 미그21. 주로 인도에서 많이 추락했잖아요. 인도뿐만 아니라 미그21은 사실 러시아 소련에서도 정식 공표도 안 했어요. 그렇지만 수태 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북한 공군도 웬만해서는 이륙을 잘 안 해요. 떨어질까 봐. 그래서 기름이 없어서라도 왜 이런 지상에서. 핸들 잡고. 핸들 잡고 하는 그런 게 해서 우리가 북한 공군을 폄하하는 대로 쓰는데 절대로 그들을 약보면 안 되죠. 안 되는데 또 하나의 기체를 갖고 훈련을 잘 안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잘 떨어져요. 잘 떨어지고 이제는 그 기체의 유지 보수하기 위한 그런 기반 시설도 러시아에서는 다 없어졌고. 보유하고 있는 국가에서 대부분 주요 부품을 생산하는데 생산이 열악하거나 기반이 좀 약한 국가들은 많이 떨어지죠. 그리고 아예 무용을 거의 안 하는 게 돼 있어요. 지금도 20여 개 국가에서 보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액티브한 활동은 사실은 하는 국가가 많지 않아요. 그중에 대표적이었던 게 그래도 액티브하게 활동을 한 게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게 인도잖아요. 많이 떨어졌습니다. 지금 뭐 잡지나 또는 책이나 뭐 이런 데 인터넷에 보면 140대라고 그러는데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더 많나요? 실질적으로 그들이 기본적으로 생산한 게 자체 생산한 게 600대고 도입분까지 따지면 총 해서 800여대를 도입했는데 지금 떨어진 게 400여대 이상이고. 떨어진 게 400대요? 귀 전투 현실로 그리고 그 외의 사고도 좀 있죠. 아예 그라운드 부품이 완전 단종이 돼서 그냥 뜨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은 70여 대밖에 운영을 않고 있어요. 6개 비행대대가 운영되는데 사실 한 개 비행대대에 10몇 대 정도밖에 있지 않다는 건 상당히 규모가 작은 비행대대로 운영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빨리 대체가 필요한데 역시 인도도 삽질하고 있다. 그런 얘기고. 은메달 준비할까요? 은메달. 은메달은 많이들 F104가 금메달이 될 거다 그랬는데 저는 은메달은 F104. 그러면 F104 얘기는 앞에 기체 얘기라든지 잘 떨어진다 이런 관련 얘기들을 했는데 그러면 저는 궁금한 게 F104를 제치고 비전투 손실 1위를 냈던 전투기가 진짜 궁금해져요. 부동의 1위 F100이죠. 슈퍼세이버. 슈퍼라는 말이 붙지만 슈퍼의 명성에 걸맞지 않게 2274대를 생산했지만 899대나 비전투 손실을 떨어졌고 그런 어떤 숫자적인 떨어짐을 떠나서 설계 자체를 완전히 날개 설계를 잘못해서 여러 가지 실속에 빠져서 그냥 떨어진다는 건 기본적인 게 안 됐다는 얘기고 그게 초기 제트기 시대에 들어서는 초기에 있어서의 어떤 우픈 이야기의 하나이기 때문에 저는 1, 2, 3위를 매긴다면 F100이 제일 문제가 많았다. 하긴 초창기 말씀하시네요. 초창기 제트엔진은 내구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고가 필연적으로 날 수밖에 없었고 기체의 날개 설계가 잘못되는 바람에 사고 겹쳐버린. 엔진은 세대에 맞게끔 계속 발달이 됐습니다만 내구성 자체는 미국의 엔진 하면 초창기부터 진짜 알아줬어요. 엄지척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전 세계의 3대 엔진 제조사 중에 2개 사나 미국인 이유가 있어요.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데 그 문제보다는 그거에 걸맞은 기체 설계를 잘못한 그런 사례다. 너무 안타까운 사례고 그다음에 또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생각난 게 이런 과부 제조기가 우리나라에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어떤 기종이 있을까요? 그냥 떠오르는 거예요. 그게 과부 제조기 수준은 아닌데 태상호 기자님도 아실 텐데 C123이라는. 수성 기자. 옛날에 저희 세대에 1, 2, 3 하니까 저는 그냥 퍼뜩 생각난 게 황금날개 1, 2, 3이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었어요. 맞습니다. 정말 주제가도 지금도 기억나고 즐겨 부르는데 여러분들은 모를 거예요. 저도 몰라요. C123 그러니까 굉장히 멋졌어요. 그리고 실제로도 수송기로서 본격 수송기 시대에 우리가 도입을 하면서 운영을 하는 건가 싶었는데 기체 사고도 좀 많았죠. 여러 차례 사고가 있었는데 특전사에서 운영하면서 사고들이 여러 차례 났던 걸로 알고 있는데 태 기자님은 C123이 운영되거나 기체 모습을 본 적이 있으시죠? 네. 운영되는 것도 봤고 그리고 실제 탑승도 해봤는데요. 탑승감은 그 기체가 문제가 없었는지 아니면 제가 잘 골랐는지 그렇게 나쁘진 않았고요. 그런데 저주 같은 이야기는 많이 들었죠. 특히 특전사 요원들한테. 그들은 강하자니까 그 기체를 타고 이륙까지는 같이 하지만 착륙은 같이 안 하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그 전에 나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체에 대한 악평이 좀 있는 게 이탈할 때 비행기에서 이탈할 때 문을 개방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개방하는 절차에서 문이 좀 문제가 된다. 이런 것도 있고 기체 내부도 좀 작다. 이런 것도 있고 말씀하셨던 기계적인 요인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얘기예요? 특전사 말고 공군 쪽 요원 얘기인데 원래는 더 문제가 많아야 되는 기체인데 C123이. 각고의 정비 노력. 그러니까 정비하시는 대한민국 공군에 정비하시는 분들이 정말 대단하네요. 순두리 압박급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각고의 노력으로 문제가 많았던 기체지만 그 정도 사고로 막을 수 있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나마. 그래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고 다행히 안 일어났지만 F104가 우리 공군에 도입됐으면 좀 그래도 사고가 들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지만 박 의원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이건 정비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우리나라에 도입해서 독일처럼 다목적으로 사용했을 테니까. 그렇죠? 그렇죠. 어느 나라나 그랬고 우리는 특히나 더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은 게 비전투 손실을 최대한 추리해야겠다. 그렇죠. 그러려면 지금은 안 그렇겠습니다마는 개발 단계부터 좀 진심을 담아서 개발을 해야 된다는 거고 그다음에 조금이라도 대충의 생각 내지는 보잉처럼 기계 또는 AI를 이용한 그런 설계를 한다고 했을 때의 위험성도 다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고. 또 하나 태 기자님이 언급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 기종이라도 가동률 면에서 대한민국 공군이 뛰어난 건 지난 시간에도 한번 가동률 얘기했습니다만. G노스 기준이 됐던 F노스 기준이 됐던 가동률 면에 있어서 대한민국이 높은 수위에 있는 거는 그만큼 정비 기준 또 그런 것들을 잘 지키는 정비사분들의 노고. 이런 것도 필요한 것 같고 앞으로도 그것은 계속 우리가 지향해야 될 그런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이 기회에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 내용들을 보면서 떠오른 질문인데 비행기라는 거는 어쩔 수 없이 전투 손실이든 비전투 손실이든 추락하면 대량의 인명폐해가 나잖아요. 그러면 태 기자님 같은 경우는 프롭기, 제트기, 그 다음에 전투 손실, 비전투 손실 다 포함해서 어떤 기종이 가장 많이 추락하고 가장 많은 인명피해를 입혔을까요? 일단은 위도우메이커라는 별명을 가진 기체는 B-26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B-26도 좀 악명이 높다 정도만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제가 아는 걸로 마무리를 하겠는데요. 위도우메이커라는 명칭이 언제부터 쓰였나 저희도 궁금했어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섹스피어 작품 중에도 위도우메이커라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거의 500년, 600년 전이네요? 거의 뭐 그 정도 되겠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작품에 정확히 어떤 어원이 쓰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오래됐구나. 역사 전통을 자랑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최근에 봤던 드라마가 마스터스 오브 디에에거든요. 여기 보면 백폭격전인데 손실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래서 U보트 이상으로 인명 손실이 많이 났던 게 피해가 많이 났던 게 폭격기 조종사들이라서 저는 과감하게 기체를 꼽으라면 B-17 아니면 B-24가 아닐까. 그런데 제가 이거는 공인된 건 아닌데 비전투 소진 중에서 사실상 전투 운영 기간까지 따져봐야 돼요. 슈퍼세이버가 18년 정도 운영했어요. 되게 짧게 운영했는데 그 기간 동안에 떨어진 대수가 899대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거를 앞서는 기체는 없지 않을까 싶어요. 특히 제가 단언할 수 없는 건 동국권 기체들은 데이터가 안 나와서 잘 알 수가 없는데 그 기체들을 배제한다고 하면 단연코 슈퍼세이브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흥미삼아 우리가 질문과 답으로는 세울 수 있을 지언정. 거기에 숨은 뜻은 제가 또 이걸 발제한 거는 그만큼 비전투 손실을 줄이는 게 중요하고 거기에는 대한민국 공군의 정비 노하우와 정비사분들의 노고가 정말 좋다. 또 수고하신다. 이런 말씀 강조드리고 싶은 거예요. 맞습니다. 그 시절에 수많은 사고와 어떤 피해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전투기들이 비전투 손실이 확 줄어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 그리고 그만큼 기술이 발전하면서 사람들이 더 이상 과부제족이라는 기체들이 나오지 않게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재미있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두 전문가들 사이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재미있게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